루아이리스에서 커피를 담아서 갑시다. 아, 그래요? 네, 따뜻한 라떼요? 아니요, 그란드 사이즈로 샷 추가해 주시고요. 무지방으로 변경할게요. 무지방 샷 추가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출발합시다. 가봅시다. 어디로 갑니까? 남해로 갑니다, 이번 일은. 저녁에는 덥지 않겠지, 절대로? 저녁에 더울까봐 조금 걱정이 돼. 25도 전화입니까? 응, 그렇습니다. 잘 찍기나 모르겠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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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마음도 한 3, 3분 된 것 같아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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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같이 오면서 겨울인가? 네? 코로나 전이니까 한참 전이야 응 아페라샘 너 진짜 거기에 소세지까? 부대찌개 소세지 같아? 아니 그거는 미국식이고 부대찌개 소세지는 미국식하고 독일식하고 되게 좋아 그니까 좀 내가 옛날에 저기 그때 두 손주랑 먹어봤을 때는 되게 좀 독일식 소세지 가서 흑배추랑 뭐 이렇게 만든 거 먹을 때 되게 좀 짭짤했었거든 응 근데 안짜네 한국 사람들이 안좋아하니까 좀 잘짤할 수도 있지 그랬어? 응 독일 마을 와가지고 점심 먹었으니까 응 오늘 우리가 갈 목적지는 저기 바라만자 미술관입니다 응 거기 갔다가 캠핑장으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내일 다시 오는 걸로 우리가 남해 한 10년 전에 둘이 왔잖아 응 그때 우리 그 미술관 들렸거든 응 그때도 들렸어 기억나지? 응 애들이랑도 들렸어 그런가? 응 애들이랑 와서 들렸어 그러면 한 10년 전 한 4,5년 전 5,6년 전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둘이 또 가는 거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미술관이었는데 맞아 그 하얀풍 차 같은 거 바람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바람개비 바람개비 그치 바람개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렇게 무인미술관이었잖아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커피도 무료 무료는 아니었구나 자기 돈 얼마 내고 그리고 커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또 변화됐는지 모르겠네 그 작품들도 굉장히 독특했던 기억이 나고 아담하고 조금 있어 응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휴관이고 그 외에는 오픈하는 거 같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어디 미술관의 느낌 하늘 진짜 예쁘다 나무도 많고 나무가 쫄쫄 뻗었어? 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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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강있다 그러니까 저수지 응 맞아 호수 응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람개비는 그대로인데 색이 좀 변했나? 옛날에 비해서 왜 흰색으로 기억하고 있지? 그렇지 응 응 꼭 그 안에 또 칠할 수도 있지 좋아 하늘 넘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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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Gig 하아 ald 하아 하아 artillery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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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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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망고 텐트 가져오면 딱 좋겠다. 노란 거 우리 처음 텐트 캠핑할 때 쓰던 망고 텐트. 남의 쪽이 여기가 제일 좋다. 가격도 1만 5천 원. 딱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사이트도 치고 있고.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주인인 줄 알았어. 건물 똑같잖아. 여기서 가지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바라 소리. 바라 소리. 해바라기 바라소리라고 해가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 인공지능이야. 얘 돌릴래? 너 인공지능이면 좀 돌아라. 하하. 어쨌든. 자리 잡았네. 하하하. oms요. 에어. 잔을 좀 먹겠습니다. 예방해라. 탕수육. 사과. 식사를 어떻게 할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해먹을 것도 힘들고 해먹기 힘든게 아니라 해먹을 거 아니야 준비를 안했잖아 준비를 안해왔잖아 미니멀로 온다고 나가서 먹고 밖에서 해를 해야 되겠다 내일 저녁은 해먹게요 내일 저녁은 해먹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 해를 먹는다고? 해먹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 내일 저녁은 해먹고 내일 아침에 먹을거리도 사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나가야 해요 우유도 사고 달걀 삶은 거하고 사과밖에 없으니까 우유하고 빵집이 있으면 빵 좀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먹고 오고 간단하게 서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으로 미박으로 왔거든요 데크 사이가 너무 작아서 비바두 셀터가 직경이 6m 되거든 3x4 굉장히 적은 데크밖에 없어서 간신히 쳤어요 오늘 허브 욕먹었어요 여기서 못 자면 차박하면 되지 더 죽어 더 죽어 여기 시원할까요? 아니 잠을기는 하지 시원해야긴 해 저녁은 어떻게 독일 마을 쪽으로 나와야 되나? 여기서 서치하니까 대부분 그쪽 부분이에요 그래? 뭘 먹느냐가 중요하겠네 뭘 먹을까? 일단 서치해보고 나갑시다 그럼 나갔다 와야지 저녁에 들어와도 덜 무섭지 해 떨어지기 전에 저희도 식사하러 갈거에요 같이 가시게요 그럽시다 사과 좀 먹자 사과 좀 먹자 칼을 갈았는데 칼이 더 안되는거 같아 아 진짜? 칼갈이에 갈거지 그거 응 처음에는 칼이 잘 들었는데 칼갈이를 한번 갈았길래? ㅋㅋㅋㅋㅋ 안된 밤에는 속수벼 시원한데? 아직도 아이스팩이 제 기능을 하나보네 응? 아이스팩이 제 기능을 하나봐 시원한데 아이스팩? 응 저 사람들 저기가 펜션인거지 응 펜션이야 여기는 뭐 캠핑카 이런건 안들어? 못들어? 응 캠핑카는 없어 그냥 야영장 데크 있는거 몇개야? 오토캠핑 차박을 못하게 되어있어 응 이 쿠키가 응? 이 쿠키가 우리 아들 그 공연 갔을때 가영이랑 갔잖아 딸이랑 커피숍에서 가영이가 쿠키 하나 사줬잖아 그런거 같아 느낌이 응 덜 촉촉해 그땐 좀 데워서 그랬나? 좀 촉촉한거 같았고 많이 먹소 많이 먹소 흐흐흫 흐흫 밝아 좋아 반사대 같아 응 좋아 여기는 고양이 별로 없는거 같지 않나요? 고양이? 성숙이라 캠퍼들이 많아가지고 고양이들이 기를 못 피긴거 같아 먹을게 많아서 안나는거 같아 좀 있습니다 따라할수도 있어 커피 괜찮아? 응 따뜻한건데 괜찮아? 많이 안뜨겄네 당신꺼 아침에 다온 아이스 섞었어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서 섞었구나 먹기 좋다 지금 딱 엄마 애들 많이 왔어 꼬맹이들 엄마 방학여야 저거 애들이 휴가 온거 같아 가족들이 다 그래서 저거 하나 살까 저거 저기 올리는거 루프트탑? 루프트탑 말고 짐 씻는거 캠핑차 같다 헤매고싶어? 흐흐흐흐흐흫 그 다음에 루프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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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